일단 이 박스가 굉장히 폭탄 들어있는 것 같은 멋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텔레폰 캔 이게 수입사에서 공식 발음으로는 텔레펀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텔레펀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텔레펀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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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인데 사실 뭐가 유명한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게 마이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예전부터 개발해왔던 100년도 넘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란 말이죠 오늘 저희가 텔레펀킨의 좋은 마이크 두 대를 연속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텔레펀킨 회사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 마이크 사운드도 잘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마이크가 들어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저희가 열어보는 마이크는 이게 TF-29라는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가 CU-29 코퍼헤드 원래 기존에 있던 모델이 약간 한 단계 진일보안 모델이라 와 멋있는거 봐 그렇습니다 텔레펀킨 이렇게 딱 써있죠 그리고 카디우드의 지향성이 딱 보이고요 메이드 인 USA 아주 그냥 뭐 대문짝만하게 딱 박혀있어요 일단 이런 엄청난 고급스러움이 진짜 고급스럽다 나 진짜 비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되게 멋있습니다 생긴거 자체가 일단 멋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179만원입니다 코퍼헤드라는 자체가 이제 구리대가리라는 뜻이죠 구리머리요 구리머리요 아 이걸 다시 낼 필요는 없죠 자 들고 계시고요 아 왜 저한테 이런 무... 네 그렇습니다 잘 들고 계세요 손이 떨리고 있죠 자 이 파워 서플라이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인풋에 보면은 요거 이제 7핀짜리거든요 7핀짜리 요 전용 잭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요거를 그 K2모델 로데꺼 사용할 때 요걸 써봤거든요 이게 어쨌든 전용으로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되게 특별한 느낌은 드는데 사실 꽤 귀찮아요 이게 서플라이 뭐 따로 써야되고 막 이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요렇게 전용으로 딱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쇽 마운트가 있습니다 쇽 마운트 이렇게 있구요 이쪽에는 또 다른거 스탠드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요렇게 두가지의 마운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시 넣으면 안될까요? 무섭네 아 그 무섭죠? 알겠어요 비싼거니까 자 여기까지 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마이크입니다 요새 좋은 마이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재미가 있는데 얼마전에 우리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충격적인 저희가 제품들을 봤잖아요 회사에 우리는 헤드폰과 마이크 두 대밖에 없다 헤드폰 두 대 마이크 두 대 우리는 이걸로 끝을 보겠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얼마든지 진짜 정말 볼 수 있는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냐면은 백만원대에는 이게 끝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았었단 말이죠? 우리가 백만원대에서 사실을 구매를 할 때는 사실 선택지가 많이 별로 없고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면은 거기 위에 조금 더 좋은 거로 가려면은 형님이랑 저랑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갑자기 팡! 올라가죠 백만원 중후반 혹은 200 위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가 내가 80만원에서 딱 100만원 사이면 사실은 선택지가 너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말도 안되는 제품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리뷰를 하면 되게 놀랐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 이제 이제 고기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위에 아예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갈대가 여기밖에 없다고 했던 거기 백만원대 후반 그 다음에 200만원 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연 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방구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인가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루머쿠스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가의 마이크는 우리가 그 홈 레코딩이 아니고 심지어 그냥 개인 작업실에서도 U87 같은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U87을 쓰려면은 진짜 그 마이크가 아깝지 않을 만한 공간 세팅을 잘 해놓고 진짜로 숙련된 엔지니어가 그 상황을 계속해서 봐줘야지 그게 돈값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실 오늘 하는 요 마이크 가격대만 하더라도 애지가 난 룸 어쿠스틱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실 충분히 100%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일단 사운드는 한번 들어보자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왜냐하면 이제 좋은 것들은 상황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마이크 가격대에서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고자 또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뭐 214를 기본으로 하도 많이 사운드를 들어서 214 사운드 익숙하시겠지만 저희가 또 인터페이스가 할 때마다 또 기본 인터페이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오스트리안 오디오랑은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때 거는 저희가 베이비 페이스로 받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안 오디오랑 지금 오늘 저희가 할 브랜드가 어쨌든 텔레폰 캔입니다 텔레폰 캔이랑 사실 비교를 할 사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가격대가 완전히 다른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길을 달렸던 회사하고 이제 뭐 AKG에서 나왔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하고 이제 좀 길이 달라요 근데 텔레폰 캔이랑 AKG랑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텔레폰 캔 노이만과 텔레폰 캔가 AKG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이거 이따가 바로 리뷰 들어가면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214하고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14 사운드 미리 수음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 모델 TF29와 TF47 모델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연속으로 받아가지고 두 개의 모델들 사운드 비교해보는 걸로 오늘은 29와 214와의 비교 다음 시간에는 TF29, TF47, 214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제 텔레폰 캔의 마이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텔레폰 캔 사이트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공식 수입처에서는 텔레폰 캔 말고 텔레폰 캔 텔레폰 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품캔이라고 하겠습니다 텔레폰 캔이라고 해야 그리고 텔레폰 캔 이런 것도 아니고 텔레폰 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죠 텔레폰 캔이에요 텔레폰 캔 이거를 사실 텔레폰 캔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못 봐서 공식 수입사에는 죄송하지만 리뷰에는 텔레폰 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철컨의 풍신 같은 거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자 텔레폰 캔 사이트 들어와 있어요 텔레폰 캔 사이트에서 이제 홈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알케미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할 마이크가 이 29랑 이 47입니다 39하고 51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이거 두 개는 가격이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은 마이크 셋업에 이쪽으로 가면 지향성 지향성이 조금 바뀌는 그런 것들이라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이거 지금 오디오 컴파리션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시면 저희가 오늘 이거 그거 오디오 다운로드 에이 이 친구야 오디오 다운로드 받아 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사이트 바로 텔레폰 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쪽에다가 오디오 컴파리션 들어가서 보시면은 드럼은 어떤지 베이스는 어떤지 기타는 어떤지 지금 39랑 47이랑 51 전부 다 비교할 수 있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비교 시연 해드리는 걸로 조금 부족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바로 다운받아 갖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굳이 이 음원들을 저희 리뷰에다가 전부 여기 이 텔레폰 캔에 저작권이 있는 음원들이니까 직접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 오기 전에 다이렉트 박스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텔레폰 캔 지금 사이트 상에서 다이렉트 박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셀러 확인하는 데가 있고 여기 샵 들어가 보면은 뭐 다이나믹 시리즈 해가지고 다이나믹 마이크 한 20만 원대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텔레폰 캔 제품들이 좀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고 뭐 다이렉트 박스도 있고 파츠 앤 악세사리도 있고 베큐 튜브도 따로 팔고 있고요 케이블 헤드폰 기타 피크 그리고 어페럴 옷도 팔아요 옷이 왜 있죠 뭐 그냥 그런 기념티 약간 이런 느낌 하여튼 요런 거 팔고 있습니다 오 이거 5만 원짜리 후드 이쁘네요 텔레폰 캔 후드 하나 살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뭐 우리가 잘하는 브랜드다 LG전자 LG전자 후드 이런 거 좀 입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텔레폰 캔 후드는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탱크 탑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18달러 요런 거 파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마이크로폰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오늘 할 게 이제 알케미 시리즈인데 다이나믹엔 다이나믹 있겠고 요 뭐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다이아몬드 시리즈로 가볼게요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 ELAM251E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U47, U48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C12 있고 자 얘네들이 그냥 여기에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이쪽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뭐 마이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복각해서 나온 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마이크 하나다 어 ELA가 1300이고 아마 지금 U47이 12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게 스테레오 세트나 스튜디오 세트로 나온 것들은 2500 정도씩 해요 그리고 이것도 E가 붙는 게 E는 복각을 했다는 뜻인데 복각을 하지 않은 마이크는 이제 수천 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달러가 아니죠 수만 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에 그냥 뭐 오리지널은 거의 부르는 게 갑시다 관리 잘 된 거는 거의 보석 같은 거죠 지금 보면은 도대체 텔레폰 캔이 어떤 회사길래 그러냐 그래서 저희가 텔레폰 캔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1903년도에 일단 합작회사로 만들어졌는데 독일에서 아에게라는 회사와 지멘스라는 회사가 무선기기 텔레비전 그래서 베를린에서 설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23년도에 라디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1928년도에 공공장소에 TV를 놨고 35년도에 독일 라디오 전시회에서 마그넷 음성 녹음기를 최초로 발표를 했고 36년도에는 베를린 올림픽을 생방송했던 최초의 TV 카메라를 개발하고 뭐 그러니까 약간 TV 라디오 이쪽으로 방송 쪽 애초에 뭐 그렇죠 방송 장비 쪽으로는 거의 뭐 그렇습니다 끝판왕에 가까운 브랜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65년도에 세계 최초로 광섬유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를 텔레폰 캔 연구소에서 시연을 했었고요 지금 벌써 최초가 몇 번 나았죠 최초가 엄청나죠 1962년도에 항공우주용 태양전지를 개발했고요 77년도에 고속도로 무성통신 시스템 그래서 지금 TV, 이어폰, 헤드폰, 마이크, 비디오, 스마트기기, 가전제품, 에너지사업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약간 뭐 야마하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 세미 야마하 정도 되는 느낌의 워낙에 TV 라디오로 이미 장비가 엄청나게 굵은 브랜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는데 47년부터 58년도까지 노이만의 디스트리뷰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U47 있잖아요 U87은 이름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U47이 누가 만든 거냐면 노이만이 만들었습니다 그 노이만이 만들었어요 U47을 만들었는데 47년부터 58년까지 노이만의 악기들을 여기서 하도 해외에다 잘 갔다 파니까 텔레폰 캔이 일 잘하네 우리 계속 일을 하자 이러면서 U47을 이제 로고를 텔레폰 캔 로고를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었죠 찍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되고 그렇죠 뭐 싸웠겠죠 네 뭐 노이만이 이제 AKG 어쿠스틱스랑 이제 좀 붙어먹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죠 유사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이만이 만들어 놓고 이쪽에 다 뺏기게 된 거죠 유사치랑 비슷하게 나온 게 ELA-M250 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향으로 나온 게 ELA-M251 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텔레폰 캔이라는 회사 자체도 기술력이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디스트리뷰터로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장사만 한 게 아니고 뭐 노하우랑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흡수를 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노이만이 만들어 놓고 간 게 U47이다 그리고 노이만은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AKG랑 또 마이크 잘 만들고 지금 뭐 U87로 스튜디오 표준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U47이 어떤 마이크냐 그때 당시에 존 콜트레인이 사용을 하고 과거에 재즈 레코딩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던 전설적인 그런 재즈 어떤 장르적인 그런 음악의 전설적인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LA-M251은 뭐냐 클래식 히트곡들이랑 팝 히트곡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성향이 다르게 U47은 좀 재즈 그리고 ELA는 좀 클래식과 팝 그래서 빈티지 시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요 진짜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이제 음악 어떤 음악이 쓰는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아날로그 사운드를 굉장히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이크 성향과 그 레인지 확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장르들을 섭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룸 세팅이 그만큼 잘 돼 있어야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텔레폰켄이라는 회사는 현대 레코딩 산업의 전설과도 같은 회사예요 이게 독일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 그때 당시에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대단한 거의 무슨 관제 회사 아니냐 이 정도면 국가에 납품하기 위해서 너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만들어 거의 그런 국책사업을 담당했던 베를린 생방송하고 난리났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낙에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설의 회사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할 마이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케미 시리즈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네 가지 제품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제품군 이 위에 두 개가 이제 코퍼헤드 구리머리 구리머리 이게 179만원 그리고 이 구리머리에 이 카디오이드 말고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게 228만원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이 밑에 두 개는 성향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먼 느낌 독일의 약간 방송 규격에 맞췄었던 그 느낌을 계승하고 있고 TF51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를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안 오디오하고도 분명히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노이만 가도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마이크의 그 20색이 딱 중반에 가장 한 가운데에 있었던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29랑 47을 해볼 건데요 자 코퍼헤드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퍼헤드 이게 진짜로 아까 우리 인트로 때도 보셨겠지만 진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이 사실은 저는 47보다 이게 더 비싸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사진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실제 사진이 좀 더 밝게 나와요 훨씬 더 실제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언박싱 때 보여드렸지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컬러가 굉장히 앤틱하거든요 지금 사이트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밝게 나오는데 지금 이 보이고 있는 게 맞아요 진짜 앤틱한 느낌이에요 네 닥하고 뭔가 엄청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카골드 색깔입니다 여러분 맥심 모카골드 아니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 미국 내에서 설계부터 조리까지 전부 다 수작업으로 생산되고요 자연스러운 중음역대 그리고 확장된 저역대 그리고 앤틱 구리 재질 마감 역시 앤틱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적정 용도로 거론되고 있는 게 보컬과 블루그레스 포크 아메리칸 스타일 일렉기타 드럼, 섹스 오픈, 업라인 피아노, 벤조 일렉기타, 앰프 마이킹 앰프 마이킹 앰프 마이킹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벤조도 있고 업라이트 피아노 일렉기타 여기 있죠 그렇습니다 오디오 컴파리션에서 아까 그 잠깐 안 보고 온 게 있는데 요거 일단 보기 전에 자 요거 따로 이 파워 서플라이가 동봉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펙을 보면은 요거는 사실 이것만 봐서는 모르고 우리가 47 이를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주파수 뭐 프리퀀시 요 반응은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20에서 20만까지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아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봐야죠 요쪽에 보면은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부스트가 되어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요쪽 천대에서 어... 요 한 중간에 한 요 정도 영역까지가 지금... 영집이 근처네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살짝 다시 튀어 올라가고요 이 마이크 자체가 약간 부스팅이 좀 전체적으로 돼 있네요 그 아래쪽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47 인데요 47 한번 볼게요 47은 이쪽이 플랫하고요 천부터 튀어 올라가요 아 그러네요 약간 성향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47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R&B, 랩, 어그레시브 보컬 좀 더 강력한 거 피메일, 소울 보컬, 업라이트 베이스 그 다음에 트럼본, 첼로, 퍼커션 좀 더 강렬한 사운드에 네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요 실측... 뭐 요런 테크 스펙을 한번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게 이제 튜브 타입이 요게 4725840 뉴홀드스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5654 뉴홀드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어... 이게 룬달 LL194 뭐 사실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커스텀 텔레폰 캔 VV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라 패턴은 여기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긴 단일지향성 카디오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센서티비티가 17이고요 17 여긴 22 이쪽이 조금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25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가 84 셀프노이즈가 10dB 요렇게 나오죠 요거 볼게요 125, 84, 10 네 130, 87, 7이네요 이게 오히려 요게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87, 7 이렇게 나옵니다 84, 10 요렇게 나오고 어... 셀프노이즈가 훨씬 낫네요 이거는 7dB니까 그래서 요쪽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무게는 650g 요게 710g 요게 더 무겁네요 자 요런 식으로 묵직해요 진짜 들어보시면 네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프리퀀시 리스폰스까지 다 보셨고 테크스펙 보셨으니까 일단 바로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요새 가장 핫한 노래죠 그렇죠 네 요새 가장 핫한 지코의 아무 노래를 그렇죠 아무렇게나 편곡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에 없는 거 아무 편곡 아무 연주 아무 노래 아무렇게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거 갖고 뭐 노래가 어쨌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노래를 아무렇게나 쳐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이크 비교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저희는 여기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왜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아요? 지코라서 그렇죠 지코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면 모르겠는데 네 오 일단 조금 낮출게요 해상도도 해상도인데 오 되게 단단해요 오 진짜 단단해요 느낌이 아 가볼까요? 개인값 똑같나요? 네 똑같이 맞췄어요 네 일단 해볼게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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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무게감이 엄청 무겁진 않은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플랫한 느낌이죠? 무게감은 오스트리아 노드가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후한은 바리스타입니다. 되게 플랫해. 플랫하네. 플랫한 걸로. 플랫하고 되게 단단한 느낌. 일단 단단한 거는 둘 다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214랑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거를 214에서 미리 받아놨습니다. 214에서 미리 받아놓은 것들을 드라이로 모니터하고 리버브 동일하게 놓고 모니터해볼게요. 자 214입니다. 자 214입니다. 자 214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우리 TF 텔레 풍켄 29. 풍켄 29 들어보겠습니다. 2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단 공간감이 크네요. 아무 노래 나 일단 줘.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게로 살래 잠시. 보컬만 솔로로 한번 들어볼까요 보컬만 솔로로 일단은 아무 노랜 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요걸 214로 들어볼게요 214가 하이가 참 좋긴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에 형이 요걸로 볼 때 조금 더 가까이 됐어야 좀 멀긴 했어요 이걸로 녹음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엠마를 받자고 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 밑에 그 중간 밑으로 이렇게 슥 올라오는 그 느낌이 214에서 미들이 이렇게 딱 찬 느낌 근데 기본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나는 느낌이라기보다 단단하고 플랫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마이크였습니다 이 마이크를 쓰실 때는 뭔가 드라마틱한 거를 기대하시기 보다는 정말 약간 그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얘네들이 계속 뭐 어떤 그 방송국의 표준을 맞추고 규격을 맞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스튜디오에서 찾는 마이크 마이크의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방송 규격인데 막 지는 맘대로 따뜻해지면 안 되지 음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커피 들어보겠습니다 아아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별로 밑단이 이렇게 들려있지가 않아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 봤을 땐 밑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개를 다 저희가 같은 리버브 양을 줘 놓고 리버브 양 마이너스 15db 줄 거예요 마이너스 15db 로 완전히 내 트랙을 다 동일하게 주고 214로 듣다가 바로 풍캔으로 풍캔으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Meine 피세스 تي instagram parlazione th prem 출발 싸 114 아무건 S deriv 성 alter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게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n my everyday Get it up 한 곡 더 확실히 이렇게 들으니까 또 리버브 묻히고 이런 식으로 비교 시원하니까 티가 많이 납니다 단단하고 플랫하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느낌 아주 좋은 마이크예요 일단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뭔가 계속 일하는 현업적인 마이크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셨을 때 어느 정도 투자해서 오래 써야겠다고 하시면 이거 구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70만 원이라는 돈이 약간만 좀 생각하면 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우리 한 이 정도 100만 원대에서 봤을 때 이제 C414와 그때 있었던 오스트리안 오디오와 이거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C4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쪽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악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안 오디오는 중저역대가 훅 좋은 악기고 이거는 그 두 개를 중간에서 딱 단단하게 잡아주는 가장 중립적이고 해상도가 높은 마이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멋있게 생겼어요 네 좋아요 자 이게 오늘 저희가 이 TF29를 본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TF47로 가면서 성향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저먼 성향으로 되면서 애초에 사운드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용도도 다르고 그래서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이제 비슷했는데 폴라 패턴이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아예 다른 느낌의 278만 원짜리 사운드 다음 시간에 바로 214와 29와 47까지 동시에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